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는 송내림입니다.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3월 5일 수요일에 경기 북부와 강원도 지방에는 빗도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 영동 지방은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일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서울 지역의 11리부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5일 새벽에는 경기 북부에 빗도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12일 수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전반에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 중반 이후부터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11리부였습니다. contextual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